맨날 하느지만 화가 나있어 바르는 시간이 안 넘지도 않나 그럴 시간을 사랑해야 기쁘지 않나 화가 나서 기쁘가 나면 제가 들어줄게 이제 주의 사랑을 부를 때 내가 알려주네 생각하니까 넌 없지 않겠지 모두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 늘 알수록 그 말만 해도 멈추고라도 웃어보세요 엔셀 엔셀 뭐 여서서 화가 나있어 사랑해 신세해서 화가 와있어 사회생활과 인과 관계에 신심으로 지조차 하나 더 있어 화가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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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생활 화가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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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 죽는다고 이 세상 모든게 다 중요한가요 도대체 원하는 일이 중요한가요 생각해보면 다 욕심이에요 화가나는 건 결국 욕심이에요